이런 말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마살, 도화살. 남자들한테 제일 흉한 게 뭐냐, 역마살이에요. 내 공동체 바깥에 나가서 죽는 거. 옛날에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반경 50km 안에 평생 살다 죽었어요. 다 농경 정착 사이였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자기 태어난 동네에서 반경 5km 안에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그 유명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아무래도 많이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다 보면 바람도 날 수 있고 교통사고도 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보다도 세계를 주름 잡는 상사맨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외교관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역마도 이제는 시대에 맞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소하게 되고. 여자들에게 제일 나쁜 건 뭐냐, 도화살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거는 옛날에 이제 모든 여자들은 그냥 일부 종사를 해야 되는 남성 중심주의 가부장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거지. 요즘은 돈 주고 쓰라도 도화살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도화는 사실은 이렇게 성적인 매력을 뜻한다기보다는 남한테 인정받는, 남한테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런 걸 회사생활 하다 보면 마카토 10명 같은데 꼭 인사고가를 상사들이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게. 그런 사람들이 도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좀 주목을 받는, 인정을 받는 어떤 그런 힘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주 봤을 때요, 역마살도 있고 도화살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사실 썩 이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만인의 꽃이래라는 그런 사주래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역마살, 도화살이라고 하지 않고 역마, 도화 살을 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방송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도화라는 게 필수인 건가요? 연기나 노래하시는 분이 실제 도화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꼭 필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기를 하더라도 장동건형 배우가 있는가 하면 김명민형 배우가 있거든요. 둘 다 똑같은 72년생이에요. 그래서 장동건 배우 같은 경우는 지지에 도화를 3개를 쫙 깔았어요. 4주 중에 3주가 도화의 왕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CF 나왔을 때 왠지 그 제품에 대한 신뢰가 막 높아지잖아요. 이게 도화의 힘입니다, 신뢰의 힘. 실제로 장동건 배우는요, 배우가 될 생각은 전혀 없다가 3주 중에 친구가 배우한다고 MBC에 오디션 보러 갔다가 따라갔다가 친구는 안 되고 본인이 돼서 그거 바로 데뷔한 지 1년 만에 주연배우가 된 전혀 연기에 이응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연배우가 되고 쫙 스타듬을 그런 배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김명민 배우는 똑같은 임자년생인데 이분은 도화가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이분의 일주는 인신의 일주. 굉장히 정교하고 냉천한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예인같이 방긋방긋 듣고 이런 거하고 좀 안 어울리잖아요. 이런 경우를 보고 이제 메소드 액트라고 합니다. 연기를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연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그 방법론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임신의 일주의 사람들 중에는 그런 어떤 지성을 갖춘 예술가들이 되게 많아요. 가령 로벨 문학상을 받은 밥필런이라든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락밴드는 레드 제플린의 피터리스트 지미 페이지라든지 폴 세잔느 이런 사람들이 다 임신 일주거든요. 그래서 좀 뜨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 딱 보이는 매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연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오래가는 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연예인이 된다고 해서 도화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연예인이 있기 때문이죠. 다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과연 연예인이 될 사주를 갖고 있었는지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희들의 사주를 간단하게 좀 준비하고 오셨다고 해서 그걸 너무 듣고 싶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저희 여섯 명 중에는 누가 제일... 사실... 굉장히... 그냥...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다 있어 이런 게 재미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섯 분 중에서 연예인으로서의 명을 가장 강하게 타고나신 분은요. 서태훈 씨. 서태훈 씨. 어머니가 제대로 보고 오신 게 맞죠? 여기 보시면... 태훈, 태훈 씨. 파란 것은 오행에서 나무 목을 의미하고 빨간 것은 불화를 의미하고요. 노란 것은 토, 땅의 색깔이죠. 그런데 이 사주는요. 토도 있고 화도 있고 목도 있지만 일단 저기 일주가 갑술 일주이죠. 이 일주가 갑술 일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진짜 말 잘하는 분이죠. 아나운서 김성주 씨. 이분은 아마 자다가 팍 일어났을 때 마이크를 딱 지워주면 바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분도 똑같은 갑술이죠. 그러니까 저 일주만 갚으려면 60분의 1의 확률이거든요. 일주만 갚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좀... 그런데 갑술 일주일이 하지만 그럼 왜 그런 아나운서가 안 되고 개그맨이 되었나. 이게 사실 쭉 보면 빨간색 정화가 전부 상관이 청관에 떠있어요. 이 상관은 뭐냐 하면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유시민 선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상관의 사주들이거든요. 주로 크리틱,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아나운서보다는 예를 들어서 개그맨이 아무래도 세태를 풍자하고 비판적인 어떤 세태를 갖다가 이렇게 막 죽게 세워서 사람, 웃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세태를 뒤틀어서 웃기는 거지. 그 힘이 저 상관인 거든요. 관을 상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권력을 공격하는 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사실은 사주가 파랗고 노랗고 빨갛지만 이게 사실 불바다예요. 다 빨간 거예요. 이 경우는 하나의 기운으로만 간다고 해서 독이 더문 전황 사주라고 합니다. 이 전황은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아마도 인성을 살면서 굉장히 남들은 이만큼 당할 고란도 이만큼 당하고 남들이 이만큼 얻을 것은 이만큼 얻고 그래서 극단성이 크고요. 뭐 아니면 도다. 뭐 아니면 도다. 갑자기 불안해지긴 한데 그러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하면서 열심히 그래서 어차피 다른 테러는 없으니 열심히 지금 자리에서 인생을 끝장을 본다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만큼 갑자기 땀이 많이 나는데 저희 중에 재물운이 가장 좋은 사람을 알려주셨습니다. 꼭 그 질문에 나올 것 같았습니다. 사실 재물운은 3, 4, 50대에 들어야만이 진짜 재물운이 되는데요. 그 조건을 갖추신 분은 그 조건을 갖추신 분은 하석진 씨. 하석진 씨. 오오오오오오오. 고맙다. 아이차피 아니 아까 연예인 누나한테 박수 안 나오더니 즐거운을에 박수하라고 해볼 수는 없는 건가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돈은 중요해요. 결국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건 사실이에요. 이분은 제가 볼 때 가장 비연예인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시더라도. 뇌생남이잖아요, 뇌생남. 원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선생님도 계시고. 뇌생남. 혹은 만약에 종교가 있다면 굉장히 뛰어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자신동화적고요. 연예인만 빼고 연예인만 빼고. 농담이고요. 연예인도 마찬가지. 뭐든지 남들보다 A 플러스 이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문을 해도 아주 잘하실 불이에요. 하물며. 그런데 하석진자 만약에 재물을 탐한다면 꼭 항아의 길로 벌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방향으로만 돈을 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큰 돈을 벌기는 좀 어렵겠네요. 극과 극이네요. 여기는 뭐 아니면 돈이니까 한 가지만 하라고 그러고. 그러고 하세요. 학원 사업하고. 네. 차라리 저게 확률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사업적으로. 이분은 한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대원의 흐름이 굉장히 좋으셔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 좋은 것은 다 초장 끝발 개 끝발로 끝난 게 아니라. 부모님의 운이 좋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여튼 굉장히 유복하거나 아니면 주목받는 삶을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이 30일, 40일, 50세까지가 이 20년 동안이 자신의 운을 현실 속에서 펼쳐서 그 실제 그 결실을 자기 손에 쥘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갑니다. 결혼 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결혼 운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결혼 운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결혼 운이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분은 서태훈 씨. 아, 진짜요? 부럽다. 아, 진짜요? 부럽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연회를 지금 7년째 못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분은 결혼하기 전에는 좀 까칠할 수 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면은 매일 부인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나타내냐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금 만혼. 늦게. 좀 먼저 자기를 먼저 하고 난 뒤에 결혼을 해야 될 사주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일찍 결혼하면 한 두 번, 세 번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좀 일찍 결혼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일찍 결혼을 해서 좀 뭔가 자신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만이 자기 삶을 더 완성시켜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남자분 두 분 다는 사실 전부 다 저랑이거나 저랑에 가까운 사주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다른 분들보다는 좀 늦게 초혼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먼저 자기의 기반을 먼저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개명을 많이 하잖아요. 아, 이름. 이름에 따라서 운명이 개척된다, 더 좋아진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름을 좀 한동안 너무 안 좋았던 시절이 있어서. 이름 바꿨어요? 아, 저는 원래 본명이 허정민이 아니고 딴 거였는데. 본명이 따로 있는데 본명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활동 이름 놔두고. 그러니까 본명을 이제 바꿨는데 저도 그 각종 악재가 다 겹치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오토바이 타다가 날아가서 다리 부러지고. 또 어머니도 건강이 안 좋아하시고 막 엎친다 엎친 거라서. 너무 답답해서 그냥 일단 철학관을 무작정 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려고 미래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분이. 이름을 바꿔라. 이름을 바꿔라. 너는 이름이 그때 외자였거든요. 이름이 외자여서. 원래 허시는 외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외림이 외자여서. 세자면 복이 더 들어오는데. 외자여서 남보다 하나가 더 안 들어오는 거다. 저 외잔데요. 네? 저 외잔데요. 사장님 개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하라고 해서. 그게 어디예요? 저희 금호동에. 아무튼.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한다는 게.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운명을 바꾸는데. 사실적인 효과가 있는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면 자기가 부를 일은 없죠. 뭐 보통 자기가 예를 들어서. 문희경 씨가 희경이는요. 이렇게 할 수는 있었지만. 저 토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러면 남이 자기를 부를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호명하는데 쓰는 그 언어가. 내가 듣기 싫다면. 바꿔야죠. 정말 자기가 볼 때도 모멸적인 이름. 또 시대에 맞지 않는 이름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이름 중에서. 무슨 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85인데 이름 바꾸셨어요. 이러면 이제 뭐 자로 끝나시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약간의 절차만 하면은. 금세 바꿔주니까. 쉽게 바꾸는데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번호 자주 바뀌는 사람하고 이름 바뀌는 사람은 신뢰가 갈 것 같으니까. 신뢰 안 가죠. 그래서 자기 이름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사람은 굳이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서로 자유인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주로 미리 맞춰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결혼하기 전에 다 맞춰보잖아요. 그런데도 궁합을 보러 간다. 저는 이미 궁합을 보러 간다는 그 자체가 이미 잘 안 된 커플의 전형이 나오고. 뭔가 의심 적고 의심이 가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대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산의 박도사님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어요. 이분도 제자가 많으신데 제자들이 다 동네에서 영업을 하다가. 선생님, 여기 우리가 다 선생님한테 배워서 나가서 영업을 해보니까 궁합을 보러 오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한테는 궁합 보는 법을 안 가려주셨나요? 왜 치사하게 자기만 알고 말이야. 그랬더니. 다 없는 걸 어떻게 가르쳐줘. 영향에는 궁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돌려보내요. 아니, 왜 오신 사람을 돌려보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대충 안 좋다고 그래.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분 책에 나오는 거예요. 한국 최고의 지금 인기 있는 역설가도 그냥 대충 안 좋다 그러면 다 맞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좋은데 오겠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성비로 자란 남녀가 만나서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어느 한쪽이 일찍 상당한 데 가보면요. 꼭 문산 가보면 구석에서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는데 쟤 들어오면 이 아들 잡아먹는다고 안 그러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라진 사람 두 번 죽이는. 그런 말이 꼭 어디 구석에서 나와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명리학은 궁합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더 가장 효율적으로 그 관계의 지속을 하기 위한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있는 것이지. 이 관계는 좋은 관계, 이 관계는 나쁜 관계.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상극 같은 게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게 어딨냐.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보니까 이것도.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얘기들입니다. 선생님 원진살이라는 게 있는데 원진살이 있으면 부부 관계가 안 좋다는데 이게. 다 쓸데없는. 살이 엄청 많아요. 저 둘이는 진짜 상극이고 서로가 누가 누구를 잡아먹는다 그랬는데. 30년째 잘 사는 부부들도 수없이 널렸고요. 저 둘이는 천생 베필이라고 했는데 신혼여행 돌아오자마자 이런 사람이 널린 세상입니다. 천생연분이라는 건 백마 타고 왕자님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백마를 사서 왕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을 저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나한테 다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이론적으로 완벽한 사이인데요. 이 두 사이 잘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다 갖고 있으면 둘 다 같이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친해질 수가 없어요. 친해져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지. 그래서 참 약약은 고구이나 여병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좋은 약은 몸에는 좋지만 입에 써서 잘 먹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나쁜 것은 저 사람한테 다 있고 저 사람한테 나쁜 것은 나한테 다 있잖아요. 그럼 둘이 같은 것을 다 공유하고 일단 뜻입니다. 빨리 친해집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디 갔다가 이제 와서 만났냐. 그냥 바로 만나자고. 천생연분이 따로 없다. 알고 보면 천생연분이 따로 없는 게 아니라 나쁜 성질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 사람을 보면 내가 보이거든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참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쉽고도 어렵다. 여러분 사주를 본다고 할 때 제일 궁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많이 묻는 게 우리의 재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떼돈을 번아요. 옛날에는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물보다 무엇을 더 우선시했습니까? 건강. 명예. 관. 관직. 관직. 왜냐하면 남자는 권력을 얻지 않으면 아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관의 시대는 끝나고 제 시대가 됐습니다. 명예하게 말하는 재물이라는 것은요. 어떤 시냐면 떼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실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를 내가 공급받을 수 있냐 없냐의 여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네 명이 만약에 학자가 될 명이라면 그럼 적어도 대학원은 가고 박사학위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려면 아무래도 좀 부모님이 날 좀 도와주시거나 나이 많은 형이 잘 돼가지고 내가 학비를 좀 이렇게 덜 벌어도 이런 책 확인을 마치는데 도와줘. 이게 재물운이에요. 재물운이 없다라는 것은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 명을 실현시키는 데 꼭 필수불가계란. 재화를 내가 못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포기해야겠죠. 아니면 너무 긴 시간이 걸리던가. 만약 한 학기 벌어서 한 학기 다니고 또 한 학기 알바하고 한 학기 다니고. 그럼 그렇게 경쟁을 해가지고는 그 경쟁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으면 힘들겠죠. 그게 재물운이에요, 여러분. 거의 이상은 재물운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내가 편제가 강하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돈을 만지는 직업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은혜용이나 정권 회사에서 하루에 수백억을 만지는데 내 돈은 아니야. 하루에 수백억을 만지는데 내 돈은 아니야. 나는 그냥 월급 받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자기는 내 돈이 안 돼. 하루에 외환거리 하면서 몇백억 하면 퇴근할 때 기분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냥 큰 돈을 만져야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스트레스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편제라는 것은 몸에 지니지 않은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럼 내 재산인데 몸에 지니지 못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왜 내 재산인데 왜 내가 몸에 지니지 내꺼야 안 돼? 그런데 여기에서 경주 최부자집의 가훈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어요. 3대 부자가 없는 거야. 3대 부자가 되려면 그전에 다 죽창에 찔려 죽어요. 1대 부자도 힘들어. 그런데 이런 3대 부자도 힘든 나라에서 경주 최신의 12대에 불을 이루었습니다. 12대요. 거의 400년 갖고 온 시간을 불을 지켰어요. 그 13대 때 거지가 된 게 아닙니다. 마지막 12대 때요.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다 기부하고 평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경주 최신의 10개의 가훈이 있는데 핵심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 만석 이상의 재물을 쌓지 마라. 보통 재물이 재물을 쌓잖아요. 경계한 겁니다. 만석이 되면 욕심을 버려라. 나머지는 약자들에게 나눠주고 만석만 유지해라. 두 번째. 남자들은 공부를 하되 진사 이상의 표설을 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 권력과 재물을 동시에 가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사는 뭐냐면 지방향토직으로서 명예직이야. 그게 이제 다 봉사직이에요, 봉사직. 봉사나 안에서 살아라. 세 번째. 절대 흉날때 땅을 열리지 마라. 그냥 빌려주고 공식으로 받아라. 네 번째. 아무리 부자라도 모든 나라의 가난을 구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적어도 사방 백리 안에서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자기 동네의 복지를 책임지 않아. 돈이 있습니다. 이것이 12대 부를 만든 법칙입니다. 누가 이 가원을 만든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명리학적인 이해가 충실한 분이 만드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재물은요. 내 꿈을 펼치는 데에 필요 소요되는 그 자금만 딱 있는 재물이 가장 좋은 재물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3시간이면 끝나는 프로야구에 1위팀과 꼴찌팀이 대결을 해도요. 꼴찌팀이 이길 수 있는 기회는 3번 온다고 합니다. 3시간이면 끝나는 야구에도 그러한데 적어도 90년 가까이 사는 인간의 인생에 그 3번의 기회는 안 오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성과를 내었고 내 구자에 얼마의 돈이 찍혀 있으냐 내 명함의 직함이 무엇이냐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이 가장 그득한 삶에 충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입니다. 그 무엇은 다 달라요. 누가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겠죠. 오래 전 사진이에요. 이분 혹시 아세요? 수빈 씨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 30년 됐죠?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니까 일본의 미야자와 리에 미야자와 리에 그때 좀 많이 노신 분이네. 이거 어떻게 아시죠? 네? 이분이 누드 모델로 나와서 착 받침 보고 그랬던 분인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인데 어떻게 아시죠? 제가 왜 알죠? 아무튼 그 당시 일본을 대표하던 톰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와 결혼한다고 발표해서 화제가 되죠? 이 오른쪽에 스모 챔피언. 일본이 발각 뒤집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작고 갸냘픈 여성이 결혼한다는 게 너무 안 어울리니까 깔려 죽겠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한간에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이 여성이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다. 왜냐하면 스모 챔피언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죠? 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밀어내야 되니까. 배를 입으로 키우잖아요. 극심한 복부 비만이 있으니까 제명에 못 살고 빨리 죽는다. 그래서 그런 걸 노린 것 아니냐.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무튼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스모 선수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죽지 않는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들은 엄청난 복부 비만인데 그들이 이렇게 오래 버티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보세요. 이 허벅지. 어마어마하잖아요. 코끼리 다리죠. 이게 비결이라는 얘기예요. 배가 이렇게 나와도 이들이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하체 근육이 받쳐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의학 격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은 한평생 상체와 하체가 싸우는 거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여러분의 다리가 허리를 이겨야 한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다리는 굵고 허리는 가늘게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운동을 해도 다리가 가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허리가 날씬하면 된다. 반대로 배가 좀 나와도 돼요. 다리가 굵으면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양쪽 비율이 중요하다. 제가 줄자를 그래서 하나 준비했거든요. 어떻게 해제냐면요. 허리둘레 재시고 그다음에 허벅지 제일 굵은 둘레 재시고 그다음에 종아리 제일 굵은 둘레 재시고 그래서 종아리하고 허벅지를 합친 길이가 나의 허리둘레보다 많이 나갈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만약 거꾸로 돼있다. 둘을 합친 게 허리둘레보다 작게 나간다. 아 이건 비정상이죠. 그러네. 한번 재보세요. 허리둘레는 알고 계시죠? 잘 몰라요. 그럼 한번 재보세요. 알 수 있겠다. 이게 이제 cm예요. 이렇게 재고 한번 도와주시죠. 가장 손쉽게 내 건강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배에 힘을 막 주시네. 운동을 좀 몸이 좋은 체중이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지? 재보세요. 내가 재줄까? 왕자가 있네. 허리가 33분밖에 안 되네. 와 좋으시다. 그다음에 이제. 왕자가 있어. 여기 허벅지도. 허벅지도. 제일 굵은 데로. 더 위로 제일 굵은 데로. 알겠습니다. 제일 굵은 데로요? 네. 아 잠시만요. 제가 제일 굵어가지고. 지금 뭐 허리둘레가 32. 22, 30. 네. 21.5. 훌륭한 거예요. 21.5. 종아리. 종아리가 있구나. 네. 오 건강하다 건강해. 네. 14. 그러니까. 22에 14면 36이잖아요. 그러니까. 3cm 더 하체가 좋은 걸. 네. 이렇게 나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운동을 하실 때는 달리기 뛰기 유산소 운동 중요하지만 근육을 키워야 한다. 코어머슬 그리고 하체 허벅지 근육을 키우세요. 자 마지막으로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여기 허벅지 살갗을 이렇게 한번 집어보세요. 여기를 살짝. 어때요? 얇아요? 두꺼워요? 두꺼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얇으세요? 두꺼우세요? 이거 얇아야 돼요? 두꺼워야 돼요? 두꺼워야 돼요. 이게 얇아야 좋은 거예요. 반대예요. 얇아요. 이거 얇아야 좋은 거예요. 두꺼워야 돼요. 왜 그렇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 잡고 있는 이거는. 이건 지방이죠. 비계살. 그러니까 다리가 굵어도 이게 두꺼워서 굵으면 안 돼요. 이건 얇고 그 안에 근육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백가죽도 한번. 한번 집어보세요. 어때요? 두꺼우세요? 얇으세요? 네? 앞에는 두껍고 앞에는 괜찮아요. 대체로 두꺼운 편인가요? 얇은 편인가요? 어느 쪽이 좋죠? 두꺼워야 돼요? 얇아야 돼요? 얇아야 돼요. 여러분 백가죽은 죄송하지만 차라리 두꺼운 게 좋다. 우리 상식하고 반대예요. 왜 그렇죠? 의사들이 몸에 나쁘다고 말하는 복부 비만. 본질이 뭐예요? 뭐가 몸에 나쁜 거죠? 무슨 지방이 나쁜 거예요? 내장 지방. 그렇죠. 내장 지방이 나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잡고 있는 백가죽은 뭐죠, 이거? 지방. 이건 피하지마. 이거 그냥 보기 흉한 거예요. 내 건강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두꺼워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몸에 나쁜 건 이게 아니고 그 안에 내장 사이에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게 나쁜 거. 이해가 되시죠? 허리 둘레가 똑같은 두 사람이 서 있다. 그러면 차라리 백가죽이 두꺼운 부분이 더 좋다. 왜? 상대적으로 내장 안에 기름 양은 적은 거니까. 그래서 이건 얇아야 되고요. 이건 차라리 두꺼운 게 좋다. 자, 이제 먹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사실은 먹는 거는요. 이미 정답이 나와 있어요. 싱싱한 재료로 가능하면 골고루 드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미 국립암연구소가 오래전에 현대인들이 하루에 먹어야 할 채소 과일을 얼마라고 얘기했죠? More than five dishes라고 표현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다섯 접시를 드십시오. 여기서 한 접시라고 하는 건 부피로 팔 온수입니다. 240cc. 한 이만한 컵. 이걸로 다섯 컵을 매일 먹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옛날 원신들이 그렇게 먹었다는 얘기예요. 풀이나 뭐 이런 거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먹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걸 내버려 두는 게 옳으냐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라면이 몸에 나쁘다고 말하지만 끼니를 굽는 것보다는 나은 거. 부족한 걸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가능하면 골고루 식품을 먹는 게 바람직하지만 다들 바쁘기 때문에 일일이 챙겨 먹지 못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따로 영양제 형태로 먹어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게 비타민 B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타민의 왕입니다. 사람들의 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이 식품 피라미드라는 거 보여드립니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미국 사람들이 워낙 뚱뚱하고 성의병이 많으니까요. 가이드라인을 지난 1999년 만듭니다. 아래로 갈수록 많이 먹고 위로 갈수록 적게 먹고 이렇게 지침을 만드는데요. 이게 지난 2008년 미국 하버드대학 공중보건대학원에서 개정판을 발표합니다. 다음 항목이 추가된 걸. 이 사람들이 뭘 넣냐면요. 매일 종합비타민제 그리고 여분의 비타민 D. 이 두 가지는 영양제 형태로 for most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어야 합니다. 라는 지침을 공식적으로 권장한다. 다른 비타민을 몸에서 만드나요? 못 만들죠. A 못 만듬. B 못 만듬. C 못 만들어요. D는 만드나요? 만들 수 있어요. 만들죠. 어떻게 만들죠? 햇볕. 햇볕으로 피부에서 만듭니다. 뭘 의미하죠? 다른 비타민은 몰라도 비타민 D만큼은 너의 생존이나 너의 안녕이 워낙 중요하니까 아예 몸에서 만들 수 있도록 유전자 안에 씨앗을 심어준 겁니다. 햇볕 말고 음식으로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비타민 D가? 동물의 내장이에요. 동물의 간, 동물의 창자 이 안에 다량의 비타민 D가 녹아있다. 옛날 원신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할까요? 안 부족해요. 그들은 벌거벗고 햇볕 막 뛰어다닙니다. 피부에서 막 만들어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 내장을 통째로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누가 그렇게 살죠? 그래서 오늘날 연구를 해보면 현대인들 10명 가운데 9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고 나옵니다.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20보다 낮으면 비정상입니다. 최소한 20보다 높아야 되는데 문제는 10의 9이 20보다 낮아요. 그런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질병에 걸리게 돼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병이 생기죠? 구루병 정답. A는 야맹증, B는 각기병, C는 괴열병, D는 공부 좀 하셨네요 정말. D는 구루병. 구루병이 뭐죠? 뼈가 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질문이란 이유가 요새 말이에요. 유명 대학병원 신생아실에 가보면 아이들 뼈가 휘어져 나온다는 거죠. 구루병 아이들이 곧잘 나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 엄마들이 몸 안에 비타민 D가 부족해요. 엄마들이 다이어트 하느라고 잘 안 먹고 햇볕 피부 미용 때문에 가리고. 나 좋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피부도 중요하니까. 그런데 박사님. 비타민 A랑 D랑 E, F, K는 체내에 축적이 되면 기영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양제를 부정하는 분들의 비판 대상 가운데 가장 큰 게 각종 부작용을 또 거론해요. 이거 먹으면 뭐 기영아도 생기고 돌도 생기고 암세포만도 크게 하고 그게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용성 비타민은요. 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동물 실험 결과예요. 쥐를 대상으로 권장량의 10배에서 20배를 한 석 달 정도 먹이니까 기영아가 나오더라. 이게 팩트입니다. 지금 수십억 인구 가운데 이른바 지용성 비타민 A나 D를 먹고 기영아를 출산했다. 그런 케이스를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단 한 케이스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버. 없어요. 왜 미치지 않은 다음이야 그걸 뭐 열 알 스물 알씩 몇 달씩 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밥을 많이 먹으면 체하죠. 그렇다고 밥에 부작용이 있다 말을 합니까? 아니죠. 밥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쁜 거죠? 많이 먹은 게 나쁜 거예요. 약은 부작용이지만 이건 식품이니까 비타민제는 전 세계 어떤 나라든 뭐 슈퍼에서 아무나 사는 거예요. 후드니까. 후드에 무슨 부작용 있죠. 자 여러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기사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피검사를 했더니 비타민 D가 얼마예요? 22.9라고 나온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정상이 얼마라고요? 20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뭐예요? 정상이죠? 그런데 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주치의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비타민 D를 매일 먹도록 처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바이타민 D를 늘 영양제 형태로 먹고 있다. 여러분들도 실천하십시오. 가능하면 혈중 농도가 30 이상 되도록 유지하십시오. 제가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 증상들이 나타나요. 뭐 눈이 떨려서 마그네슘을 먹는다든지 침침할 때가 있어서 루테인을 먹고 예전에는 종합 비타민이랑 C를 먹었다면 지금은 이제 저한테 필요한 걸 집중적으로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비타민 D를 또 더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든 거예요. 이게 서로 충돌이 날까 좀 걱정도 되고 또 그런 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신념이 뭐냐면 우리가 매 끼니마다 원래 음식으로 먹었어야 하는데 부족한 걸 먹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것들. 우리 인간이 원래 새끼 식사를 안 먹어도 되는데 나의 필요에 따라서 다량으로 농축해서 먹는 거. 어떤 뭐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뭐 심장병을 예방한다 혈압을 떨어뜨린다 뭐 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굳이 드실 이유가 없어요. 간만 비싸고 크게 실익이 있을까. 이런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변기수 씨는 스케줄이 어때요. 굉장히 빡빡하시죠. 많이 출연하지 않으시나요. 요즘에 빡빡해서 제가 줄였습니다. 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케줄이 있는 날에는 스케줄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저녁때는 가게를 가요. 아내랑 가게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 한 한 시쯤에 마감을 하거든요. 집에 들어오면 뭐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때밖에 볼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보기로 해서 한두 편 보다 보면 한 새벽 3, 4시. 그쯤 잠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근데 여기에 적절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가장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누가 저에게 물어봐요. 너 건강 전문 기자인데 건강에 제일 나쁜 거 한 가지가 뭐야.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과로나 스트레스 이렇게 들들 볶이면요. 여러분 몸에 면역이 떨어집니다. 반면 염증은 확 올라가요. 제가 여기 출연하느라고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요. 아니 생전에 안 나던 뾰루지가 여기 났어요. 여기 조그맣게. 염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왜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사람들이 담배를 연상을 하죠. 이주일 씨 폐암은 선암이라는 폐암이거든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선암이라는 폐암은요. 한평생 담배 한 모금 피우지 않은 여성들에게 흔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폐암 진단받기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애지중지하던 4대 독자 외아들이 숨졌잖아요. 교통사고로. 그날 이후로 이분이 턱에 수염도 안 깎고 식음을 전폐하며 살았다는 얘기죠. 그때 큰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면역이 떨어지고 암세포가 암으로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건 항상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한다.